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행복한 안전생활의 시장 트위터스 넘버 오늘 특별히 말이죠. 새학기를 맞은 어린 학생들이나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꼭 알아둬야 할 새학기 특집으로 보내십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특별 mc로 사실 학기 초반에는 외모로 뚜렷하게 국악을 나타내지 못하는 학생인데 어디 소풍이나 이런 데 가서 노래 한 곡 불렀다가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그룹의 이름 난리구먼 강수 kbc를 모셨습니다. 어떻게 뒷교사 하셨어요? 그럼요.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할 수가 있지? 제 얼굴에 그런 게 써있나요? 진짜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그때 이렇게 처음 다 한 반의 학생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슬며시 들어왔어요. 아무도 제가 전학 온 줄 모르겠어요. 원래 그 학생이었다는 것처럼. 희창시절하면 또 사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사춘기 때는 왜 다들 그 외모 콤플렉스 하나씩 있잖아요. 콤플렉스가. 아무래도 그렇죠. kbc는 어느 부분이에요? 왜 꼭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렵을 때 콤플렉스는 물론 있었고요. 그때는 하나하나가 다 콤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뭐 뭐랄까. 눈?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지금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안 그러면 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제 코 말을 들어요. 극복했네요. 다 극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수 데뷔하고 난 후에 가장 굴욕적이었던. 없었어요. 있을 것 같은데. 다 없었네요. 다 없었네요. 다 없었네요. 너무도 확신을 갖고 얘는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kbc 팬들 중에도 어린 팬들이 많을 텐데 팬들하고 세대 차이 같은 거 느껴보는 적 있나요? 아이고 질문이 왜 중요하니까. 공격해야 돼. 공격 공격. 왜 이렇게 모르겠어요. 세대 차이 팬분들이랑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활동을 하면 요새는 다 아이돌 친구들이 다 어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 보면서는 시청자분들이 아이돌을 보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빅뱅무를 알죠. 예고를 좀 하고 들어오세요 그런 얘기를. 저도 좀 배처를 좀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대성씨와 함께. 개일씨와 함께 의기탈출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기탈출 1번. 3대가 같이 살고 있는 단신이네 집. 올해 3학년이 된 단신이를 챙기고 회사에 나가야 하는 단신이 엄마는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합니다. 단신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엄마의 말에 꿈쩍도 않는 단신이. 가라 갈게. 내가 갈게. 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일어나면 주려고. 할머니가 맛있는 과자 숨겨놨지.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는 단신이를 위해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목부터 다리까지 특별 안마를 해주고. 그제서야 단신이는 좋은 눈을 뜹니다. 아침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은 단신이. 어머니. 저 늦어서 가야겠어요. 먹고 가지. 할머니랑 밥 먹고 학교 잘 갔다 와. 응. 빵을 먹고 출근하는 엄마와 달리 단신이는 정성 가득한 할머니의 밥상을 누구보다 맛있게 먹습니다. 아이고. 잘 먹지. 할머니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길.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형 대리야? 아니. 요번에 같은 반 있는 친구들. 아니. 무슨 쟤들은 저렇게 중학생처럼 키가 커. 아이고. 몇 년 쉬다 학교 들어갔나.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작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렇게 밥도 많이 먹는데. 그렇게 키 하다가. 수분이네 수분이. 그날 오후 단신이의 키가 작은 것이 신경쓰인 할머니는 단신이를 데리고 운동장에 나왔는데. 할머니 농구할 줄 알아? 이까 이까 뭐. 자. 몇 번 튕기다가 저기다 집어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이거 하면 키 큰다니까. 이제부터 매일 할머니랑 농구하자. 자 패스. 그런데 그만 할머니가 던진 공이 단신이의 머리에 띵하게 맞게 되고. 시력이 안 좋은 할머니는 자꾸만 단신이의 머리를 향해 강테스를 날리고 맙니다. 그날 밤 단신이는 할머니 옆에 꼭 붙어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는데. 단신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의외로 가요 무대. 그날 밤 8시 3일까지. 요즘은 그날 밤 8시 3일까지. 그날 밤 8시 4일까지. ầu장의